0036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은, 는 1954년 설립된 동산은 현재 평택공장에서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렉스턴 스포츠 등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창원 공장에서는 상기 차량의 엔진을 생산. 2015년 출시한 티볼리는 소형 SUV 시장 개척의 선구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주문 제작형 콘셉트를 도입. SUV 전문 브랜드인 동산은 레저 문화가 커지면서 카라반 캠핑과 페투 글램핑, 낚시의 제격인 SUV를 시장에서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성장계획. 기업 개요 대시 완성차 생산업체로 티볼리, 렉스톤, 코란도 등의 아우비 차량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체어맨 등 승용차도 일부 생산하고 있음. 대부분의 매출은 아우비 차량을 통해서 발생함 대시 국내 최장수 SUV 브랜드인 코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티볼리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을 출시한 후, 2016년 3월 티볼리 에어를 출시하며 브랜드 기반을 확립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은 중국 상용기차유한공사와 네덜란드 산지홍 유러피언 파워츠 센터 비비, 호주 산지홍 오스트레이러 타이 엘티디가 있음 재무 대시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코란도의 신차 효과에도 코란도 투리스모 단종으로 판매 모델 감소와 SUV 중심의 경쟁 신화,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축소 대시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원가 상승 및 판매 경쟁 신화, 신차 출시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폭 확대, 유무형 자손 손상 자손으로 순손실 확대 대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부품 차질에 따른 생살라인 순환이오, 신차 미출시로 인해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 제한적이나 대주주를 통한 자금 조달로 재무 구조는 개선될 듯, 2022년 12월 15일 기준 장마감, 상용차의 시가 총액은 1조 4,62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상용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74위입니다. 상용차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6,695만 6천스문의 주입니다. 상용차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상용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0.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7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마이너스 5,2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마이너스 1.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54배, 5,7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19억원, 마이너스 4,494억원, 마이너스 2,61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14억원, 마이너스 5,043억원, 마이너스 2,579억원입니다. 상용차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마이너스 2,411.47%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40.67%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9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28-1.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2.68이며 전일 대비해서 6.32-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용차의 2022년 12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7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0원보다 8,7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8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용차의 종가는 8,760원이며 주가가 상용차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상용차은,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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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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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상용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자세히 더 많은将의 jewels 보내고 작은 학생들도 haya 줄 몰라도 쌓아주셔서 주식이 flav니다. 석quela 참 심 분 감사합니다.